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레디오를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레디오를 더블 클릭합니다.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도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데이터 컬렉션 탭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시티와 코드 컬럼을 지정했습니다. 레디오를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데이터 리스트와 바인딩하기 위해 바인드 아이템셋 항목을 선택하고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의 라벨 값으로 시티 컬럼을 선택하고 밸류 값으로 코드 컬럼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마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합니다. 현재 레디오 컴포넌트는 아무런 선택 항목을 표시하지 않지만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데이터 리스트로 바인딩한 도시 이름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레디오를 더블 클릭하고 컬럼 수 속성에 해당하는 스팬 카운트를 새로 설정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선택 항목들이 4개의 열에 걸쳐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